1, 2, 3, 4, 3, 4, 4, 5, 6, 6, 7, 8, 9, 10 차려! 엿증샷! 차려! 이쁜 착! 귀여운 착! 섹시한 착! 엿증샷! 자, 솔로 탈출 캠프쉼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못생긴 남자 만났습니까? 아닙니다! 배나운 남자 만났습니까? 아닙니다! 지가 헤어지자고 하는 것은 술 먹고 전화해서 울고 다음날 또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울고 또 다음날 전화해서 또 다시 사귀자고 울고 그러다가 한 달 있다가 청첩장을 귀빵메뉴를 그릴수에게 만났습니까? 알겠습니까? 본 조경이 얼마나 잘되면 여러분 솔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? 알겠습니다! 자, 일동 눈썹 펜슬 장전! 장전! 눈썹 크려! 자, 눈썹을 그려서 인상이 진해보이는 그런 강렬한 이미지 시험합니다 장도윤은 이렇게 눈썹을 그리니까 더 이뻐지지 않습니까? 박넬은 좀 더 진하게 해서 약간 강한 인상을 신어줍니다 좀 더 강한 느낌을 해서 좀 더 진하게 그립니다 눈꼬리를 살짝 빼서 약간 그 순둥이, 순한 느낌을 살려줍니다 여성, 남성분들 굉장히 좋아하는 순둥이 느낌 좋습니다 바로! 자, 시간 관계상 한 쪽만 그리겠습니다 장도윤은 왜 어떡하지 솔로인 것 같습니까? 남자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! 아, 이런 바보 남자가 그렇게 하지 말고 남자에게 먼저 도움을 정해보십시오 아, 오렌지 껍질이 잘 안 까집니다 아, 저봐요 이렇게 까서 열려먹으면 되죠 보십쇼 이러면서 사랑이 싹 트리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귤 껍질이 안 까져 까져요 까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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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려 못생기쩍 바보인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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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수라 백작인쩍 아수라 백작인쩍 땡치인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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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놔둬쩍! 아주 보기 징그럽습니다 알겠습니까? 자 오늘 우리의 목표는 겨울바다에 가서 남자코식입니다 알겠습니까? 알겠습니다! 자 첫번째 코스 추억만들기! 추억만들기! 자 겨울바다에 도착했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때 뭐할겁니까? 우와 우리 신나는 노래 들을래? 응 자 죄송합니다! 이거 뭐 갑자기 뭘 짜라? 바바밤니깨! 자 겨울바다에 남자가 도착했습니다 뭐할겁니깨! 아 차가워 재졌잖아 엎드려 자 겨울바다 갔을때 남자랑 같이 있었을때 이렇게 하면 절대 남자 꼬실수 없습니다! 자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? 본 조기만 잘 따라합니다! 하나 둘! 나 잡아라 아이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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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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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외했죠? 아이쿠 호외했죠! 호외했죠! 아이쿠 자 두번은 좋겠습니다 두번 거치겠어요 알면서도 속아주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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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정말 뻔한 상황 아주 어색한 연기로 이렇게 말합니다 배가 끊겼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쿠 이때 어떻게 맞장구치 꼬맨깨! 아이쿠 배가 끊겼어? 아 어떡하지 그래 나한테 좋은 방법이 있어 자 이 테이프와 고무줄만 있으면 우리는 배를 충분히 만들 수 있어 이 정도 속도라면 우린 일주일 안에 충분히 집에 갈 수 있어 내일 배웁니다 엎드려! 죄송합니다! 짜라빠빠이 맥가이브에 아주 미쳤습니다 자 배가 끊겼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? 야 갑자기 이러면 어떡해 너 와 아무것도 없는데 야 됐고 아 나 그냥 혼자서라도 갈래 아 잡지마 아 하지마 어 세면도고 풀세트에 속옷에 이거 남자 팬티 뭡니까? 니가 안챙겼을까봐 엎드려! 준비를 하고 없구만! 다 여자들 이런거 알고 있습니다! 일어나! 자 배가 끊겼다라는 말에 이렇게 반응해서는 절대 남자 꼬실 수 없습니다!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본 조기만 잘 따라합니다 하나 둘! 몰라 몰라 난 포기 난 포기야! 난 포기! 난 포기! 난 포기란 말에 얘가 지금 집에 가겠다는 걸 포기하겠다는 건가 아니면은 내 입술을 주겠다는 걸 포기하겠다는 건 아주 헷갈리게 됩니다 알겠습니까? 알겠습니다! 자 마지막 코스입니다 마지막 코스 아름다운 반 보내기! 반 보내기! 자 정말 또 영화같게 방액도 하나밖에 없다고 합니다 자 어쩔 수 없이 불은 꺼지고 따로따로 누워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하겠습니까? 현정아 내가 남자랑 둘이 있게 됐어 어떡하지? 그래 그래 키스하는 법 눈 감고 입을 벌려? 알았어? 아이씨 아닌 것 같애 어 눈을 개슴치하게 뜨고 몸을 흐느적거려? 야 이마 그걸 빨리 알려줬어야지 알았었어? 아이씨 오징어 엎드려! 제발 미쳤습니까 아주 그냥 짜라 뽀뽀하더니 심리 났습니다 자 어두워졌습니다 불이 껐습니다 방안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 믿게 너 이 선 넘어오지마 너 여기 넘어오면 늑대야 빨리 자 고맙다 자 응 응 너 여기 넘어오면 늑대야 엉크만 생각하지마 정말 졸려 엉드려! 지가 늑대를 변했습니다 이러네 자 남녀가 한방에 있었을 때 그렇게 행동해선 절대 남잡고 오실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? 본 조기만 잘 따릅니다 하나 둘 하아 난 곰돌이 인형 안 꾸려야지 잠오는데 하하하하하하 너가 곰돌이 인형에 하하하하 네가 곰돌이 인형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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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늘 좋은 조기의 발맛 잘 따릅니다 여러분 솔로 탑출할 수 있는데 알겠습니까? 알겠습니까? 자 일동 겨울바다 남자를 꼬시기 위해 앞으로 도리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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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리게